이렇게 불러야 되나? 감살료는 주어? 국민인의 세금으로 널 만들었는데 어? 많아? 넌 꿈이 뭐냐? 나라를 빛내고 싶지 않나? 넌 수백억짜리 무기한 마! 그만둔다고? IP 추적 결과 범인 여기 3시간 전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식사 니 아이디가 존자보시 18이냐? 만화시곤 기타님을 X고 싶던데 뭐야? 나 다 농제도 다 죽어 니가 잘하잖아 국가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유 그게 무슨 X같은 소리예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국가가! 맘마! 야 이거부터 풀어줘 형 이거 모르겠구나 아 이거 무슨 얘기하냐 3月6일 다화특우